dünyaboy bar 어 iron 뭐야 어디에 가 어떻게 된거야? 어떻게 된거야? 글로벌 구웅 박물관으로 보내줘자 두두두두둑 어구야 넌 턱 파 근 들어온어? 이게 내 뚫리긴 뚫린다 야 템으로 바꿔서 그런가지고 안사람이 저게 안좋아있네 아 왜이래 올라가야지 뭐야 쓸모없어 멀지않네 하하 죄송합니다 멀지않네 와 진표를 남겼다 안나여 오우 기가 들려 정포타 파괴 상자 하나 깠어요 하하 오우 오우 이 영상이 를 오우 제니 전쟁을 통해 전쟁을 지켜낸다. 전쟁을 보이려다. 전쟁을 일어나면, 전쟁을 지켜낸다. 전쟁을 지켜낸다. 큰일났다 키디씨 이분 이 캐릭터 왜 함? 그러니까 말이야 까마귀한테 좀 말해주세요! 한조 하지 말라고 아이고 진짜 그 아니 딜러야 한조는 딜러가 맞는데 입졌다 그러죠 야 또 놔줘 놔줘 야 야 야 야 야 야 그걸 니가 왜 먹어 어? 아 한조는 진짜 이거 너무 한거 아니냐? 야 늑대가 아니라 그냥 난 강아지잖아 강아지 울어도 안아퍼 이게 200 데미지가 득득 이렇게 두번씩 2틱으로 들어가야돼 도트로 하니까 데미지가 이 맥크린 아까부터 또 오네 도트로 야 너무 먼데 물 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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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추보소 라 라인 자추하고 나갔어 흐흥 흑흑 흐흑 네 궁 흐흑흑 야 나는 궁이 되어서도 조연... 조연으로 나오는구나 흐흐흐흐흑 흐흐흑 내가 꼭 있어 이러면 되지 않을까? 한조궁을 이대로 둬 이대로 두는 대신에 용을 좀 더 크고 우람하게 해 데미지는 좀 너프해도 돼 그 다음에 적한테 시야를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거야 대신 우리팀은 투명용으로 보이는거지 어때? 적은 내가 안보이고 어 우리팀은 적이 보이게 에헴 에헴 뭐야 얘? 왜 풀었어? 어디가 얌 뭐야? neten 같이 어?! 리프는 무서워요! 뭐야.. 이새낌 pay 2 다하하하하하 나 틀렸다 으악 어하하하하핰 실험이 더 필요하겠나 에에에에에 아아아아 오우 아아 나 진짜 한번 ㅎ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아 아 아 미친이페 왜 여기로 와 리퍼가 와아 쉴드를 깔았었어야 돼 내가 어차피 깔았어도 안쪽이어서 안됐어 어우 항상 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uß 저거 뭐야 그 지금 힐팩을 먹을 때는 칵 하고 먹어줘야돼 칵 맛있게 먹는거 칵 야 라인하트 거 진짜 뭐냐 진짜 황당하네 나는 거의 설계가 초고수인줄 알았어 어떻게 그냥 뒤로 빠질거까지 어떻게 예상해서 자리야 이거 앞에 이 스킨 괜찮네 이거 하얀거 기본 스킨 아니지 저거 아 이거 왜 안태부래 자꾸 아까부터 왜 안태부래 아이씨 아이씨 트레이저 저거 스킨 뭐냐 저거 저것도 이쁘네 다 이뻐보이지 내꺼 마하티 그 그 개 그지같은거는 별로 안두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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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. 전술 조종병 발성! 히힛 미트는 몸받게도 apart began이 진닭 으아아아 라아 리퍼 진짜 짜증난다 리퍼 뭐야 이 돼지네? 돼지가 두 명이야? 고릴라 쉬프트로 돌진하고 방어 버티다가 쉬프트로 튀는게 큰 보임 그렇죠 궁극기 있으면 쉬프트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난장판 치우는거고 podcasts polar 어우 아 우웅 우웩 우웩 и 아 나 에너지가 없어 오 예 갈리 고맙습니다. 궁평타 데미지 몇 심? 40 개쓰레기에요 밀치는 거가 좋아요 제대로 놀아볼까 루시우가 먹는 게 좋은데 루시우가 루시우 POTG는 낙사시키는 거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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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사 두 개만 까보는 건 어떨까요? 하지마세요 안좋아요 제가 150개 까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절대 지르지 마세요 절대 돈 모아서 그냥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 쓸까 기본 스킨이 훨씬 낫습니다 지르지 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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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지르지 마세요 오, 솔져 하는거 보소? 자기한테 붙을까봐 바닥에 헬릭스도 내요 셀 수 있네 자리아 탱커인데 재미있던데 자리아 전설이요? 자리아 전설이 북극냄새나는거 그렇게 좋아요 힐 다 먹은거 아냐? 힐 다 먹은거 아냐? 어? 위로 낙살했네? 힐 자리아 살려준게 아니라 적어도 메이한테 당하지 말라는거지 원래 윈스턴 하는거 밖에 없어 아, 리퍼 저이씨 아, 리퍼 꼭 가면있더라 저거 아주 솔직히 로드오그도 리퍼한테는 몇대 맞아도 괜찮은데 윈턴은 진짜 리퍼 왓츠에 어차피 보호막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프다고 이건 내가 이긴다 또 언제 또 딜을 했대 나는 처치가 있질 않 뭐 숨기질 않네 아, 그리고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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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풍참도 적당히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니까 아무리 바닥을 꼬라보면서 해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 안좋아 이걸 만약에 조절가능하게 사용해버리면은 윈스턴 대회에선 잘 나오니까요 솔랭에서는 조금 별로인데 전병전환할때 좋죠 정말 쟁탈같은거 좋죠 윈턴은 언제나 잘나와요 그쪽 날은 윈스턴 Internet 봉지퀄이 저런 방식으로 저같은거 정상 캐릭터 타이밍 두툼 괴물 во이 깐어 전 구ля 아니 여기에서 이맵에서 라인에 뽑네 저시키가 내 도시락을 먹었어 아 serious 밀쳐 밀쳐나 밀쳐지면서 그거 방역판 표현을 막는 거 너무 웃긴다 에이 아 이게 말이 되나? 아니 먼저 때렸다고 나 이제 맘에 빠질 수 없는 날 전설즈가 넘는 날 정보는 날 도망가기 스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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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아아아 아이 내가 왜 한 방이나 와 야 변신 모드 아니었어? 뭐야 나 피 얼마였는데 어 매크리 거기서 넘나 재밌는 낙사네 혼란스럽게 해주고요 윈스턴이 하는 역할 혼란스럽게 해주는 역할 뭔가 짐승이 덤벼된다는 그런 느낌 아 힐 아 아 으으으으으 presidential 에이 성 Pandemie 까지 에이 오우와 개시이이이 투우 sert 잠 다져야 한다 파치각 파치각 곽 닥땅땅땅땅땅땅 굶겨 굉장히 극시작 쿵격 3라빈 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군노와 윈스턴을 화나기해선 안 돼 당연히 나지! 뭐 나 아니면 누가 봐도 개꿀 응, 응실주라마 밀쳐낸 플레이어 26 따라따 야, 겐지가 그거 뭐지? 솔저 생체장 반사되는 거 아세요, 여러분들? 생체장이 반사되면 자기꺼 되면서 겐지 힐대 뭐 솔저랑 상대하실 때 혹시 운 좋게 될 수 있으니까 솔저 생체장이 바닥에 이렇게 꼽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던지는 판정으로 돼서 겐지가 힐려내면 겐지꺼 됩니다 그래서 겐지, 겐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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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치유가 안 안 되잖아요? 사실 자가치유가 절대 안 되는데 그건 돼, 그건 돼 그거 어떻게 튕기냐고? 완전 붙으면 될걸요? 완전 붙으면 저 팥쥐가 있는 게임이 또 뭐가 있지 근데? 개, 겐지가 못 튕기는 거 레이저 빼면 다 튕겨요 판조 궁도 튕기고 뭐, 또 뭐 있죠? 야, 근접 공격, 나는, 나는 겐지 그거 이렇게 할 때 근접 공격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근접 공격도 안 들어간대 나는 열심히 주먹질 했는데, 씨 넘나 의미 없었어 장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숨기게 쓰면 일리오스네? 하긴 뭐, 총, 총을, 총을 튕기는데 근접 못 튕기냐는 게 말이 안 되긴 한데 나는 여태까지 근접 데미지는 맞는 줄 알았거든 다, 그,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니까 라인, 라인 방벽은 근접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, 겐지 튕기기는 다 튕겨요 라인, 라인 떡마도 튕기지 그것도 근접인데 하이 인형 알았어, 알았어 그, 겐지, 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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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 감사합니다.